자 여러분들 2022학년도 수능 대비 그러니까 지금 올해 2020년 현재 고1,2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여러분들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3 학생들은 자기가 입시 컨설턴트로 전향하지 않는 이상은 이 강좌를 듣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2020년 10월 21일 현재 고2, 고1 학생들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요 이제 2022 수능부터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뭐냐 자연계열 지망하는 학생들도 내가 이제 화학공학과, 건축학과 갈 거야 근데 옛날에 무조건 과탐해야 됐잖아요 상당히 많은 대학에서 수도권 소재의 서울 소재의 주요 대학 15개 정도를 뺀다면 나머지 대학들에 있어서는 몇몇 대학의 일부 학과를 제외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자연계열 지원을 하는 친구들도 사회탐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탐구를 왜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과목이 지리다 보니까 왜 지리를 지리가 꿀인지 꿀이라는 건 뭐죠? 쭉쭉 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게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진짜 논리도 없이 또는 팩트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약을 판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기가 내년에 탐구를 한다 그럴 때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문과 계열로 갈 학생들 또는 자연계를 지망하지만은 이제 좀 문과 사탐 선택이 가능한 대학으로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을 처음 보면은 동네 아저씨 같다 그래가지고 쫙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메가스타디에서 2005년 말에 입사를 해서 그건 사실은 입사라는 과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뭐 강사니까 회사와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메가를 떠난 적이 없는 강사예요 뭐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를 조기 졸업했습니다 7학기 만에 졸업을 했고요 지리 쪽에서는 뭐 가장 오래 현장 강의를 해온 강사라고 보시면 되고 교사 생활도 했었고요 또 EBS 1기 강사에게도 했었고 2003년부터 대치동 수업 그리고 2008년부터 이게 뭐 국가가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일간신문이라고 하는 조중동 중에서 중앙일보 선정 이제 한지 세지 그때부터 1위 강사로 이름은 올라와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요즘에 뿌듯한 건 뭐냐면 나무 위키 알잖아요 위키에 쳐보면 지리 덕후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갔더니 지리 덕후로 생존 거기 나와 실존 인물이 다섯 여섯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고산자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종호 선생님인데 그분 밑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뿌듯했어요 야 내가 고산자 김종호 선생님과 이름을 같이 나열할 수 있다니 그래가지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메가가 여러분도 알지만 엄청난 정말 메가톤급 메가패스를 오늘 10월 21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거기도 딱 들어가 보시면 선생님 딱 뭐라고 뜨냐면 사회탐구 11년 연속 1위 1, 1, 1 좋습니다 오케이 뿌듯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또 첫 인상이라든가 느낌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뭐 저 사람 좀 불안해 보인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1년 연속 1위 했다는 건 그만큼 검증을 많이 거친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수업을 들으시면 아마 말끔히 해소가 될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자 탐구를 지정한 학교는 어디예요 자 이제 우리 문과 학생들 우리가 내가 예를 들면 문과 계열의 입문 계열의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여기 써있지만 입문 계열은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이 탐구 가봉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 얘기는 뭐냐 사탐을 봐도 되고 과탐을 봐도 돼요 다만 안 보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누가 과탐을 하겠어요 이게 과탐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과탐을 필수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과탐으로는 눈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뭐 선생님이 아까 학원에 와서도 이 과탐 선생님들 교제하고 사탐 선생님 교제를 봤지만은 사탐 선생님 교제는 부록 수준이야 거의 과탐 선생님 교제는 이만에 100에야 100에 100에 알겠지 분량이 너무 많아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과탐 쪽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수만이라든가 뭐 디시라든가 우리가 자르가는 뭐 오르비스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봐도 평균적인 아이들의 체감 분량이 과탐 한 과목은 사탐 한 과목의 거의 두 배 이상이다 거기다 과탐 2 사탐 거의 3배 수준이다 심지어 4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많은 학생들이 국영수 공부를 할 시간도 부족하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탐구는 탐구 과목은 짬날 때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탐구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국 현실적으로 누가 양이 적은가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은 아닌데 하여튼 1차적으로는 양이 누가 적은가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양이 적은 데서 사탐의 두세 배라고 불리는 과탐을 인문계열을 지망하는 예비 대학생 애들이 택할 가능성은 적다 근데 이번에 이제 천지개벽하는 사건이 뭐냐면 자연계열의 경우도 이렇게 서울 소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연고, 서성하니, 중경회식, 건동홍숙 이 주요 대학들은 당연히 자연계열 지원 시 과학을 택하게 해놨어 이전처럼 그러나 이 주요 대학 중에서도 일부 과가 특히 한국외대는 과도 아니야 전체가 다 사회과학 구분 없이 택이야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대학 있잖아 비록 서연고 뭐 그쪽 대학은 아니지만 그 이외에 대부분의 대학들에 있어서는 일부 학과를 제외하면 구분 없이 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여러분 생각에 어 그렇다면 과탐, 사탐 중에 사탐 선택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그럼요 여러분 그건 길가는 어린아이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까 물론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탐 선택 시 가산점을 주는 경우는 있어 일부야 일부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 주요 대학을 제외한 자연계 대학들에 있어서는 사탐, 과탐 둘 다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이 가능하다 근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사탐 쪽으로 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탐, 과탐을 얼마나 택하고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사회탐구 응시자 수가 현재 이게 지금 이제 9월 모표 응시자 수 기준이에요 바로 한 달 전에 사탐이 26만 명, 과탐이 21만 명 근데 뭐 내년 이제 여러분들 2022년 수능 대비 평가원 조사가 나오겠지만 볼 것도 없이 과탐 응시자 수는 아마 뭐 굉장히 떨어지겠죠 여러분 말로 이걸 뭐 떡락이라 그러나요? 그런 말은 안 쓰나요? 자 아무튼 많이 내려갈 거고 사탐은 떡상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뜻을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 좀 친해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놀라지 마시고 좀 인어프로프리이트 하더라도 좀 부적합, 부적당하더라도 무슨 소리 하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케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이유는 뻔하다 구경수할 시간이 없다고 선생님이 20년 동안 했지만 애들이 맨날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시간이 진짜 없어요 선생님 저 시간이 없어요 탐구할 시간은 없다가 기본이란 말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과탐을 택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집니다 참고로 참고로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제 인문계열 쪽에 사회탐구 선생님이니까 이 사회탐구 감옥을 잠깐 보시면 선택자수 1위는 생윤 오 14만 명, 사문이 14만 명, 큰 차이 안 나죠? 한지가 6만, 세지가 4만 선생님이 택하고 있는 이 지리 감옥이 그래도 9개 감옥 중에서는 3, 4위를 하고 있어요 윤사가 3만, 동사가 또 약 3만, 법정도 약 3만, 세계사가 2만 경제는 거의 6천 정도 수준으로써 굉장히 마이너한 감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회탐구 감옥의 유불리를 좀 이따 얘기하겠는데 경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성적이 중하위권이다 그럼 택하지 않는 게 좋아 왜? 일단 소수다 보니까 1등급 받기가 쉽지가 않고요 두 번째, 경제를 택하는 모집단의 성향이 굉장히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친구 중에 상당수가 경제 이해력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매일 경제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시험 있잖아요 테셋이라고 하는 거 TESAT인가 테셋 그 시험도 또 응시하거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자기가 중하위권이다 이 정도라면 경제 감옥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자기가 타고난 나는 학교에 워렌 버핏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오케이? 이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근데 사탐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결국 이거죠 오늘의 가장 핵심은 사탐 뭘 해야 돼요?예요 자 들어가 볼게요 바로 이거 이제 과탐이 아까도 말했지만 분량이 많다는 내용이고 사탐을 뭐를 해야 되느냐 가장 많이 모르면 어머니 또 이제 학생들의 질문이고요 선생님, 좀 유리한 감옥은 없어요 선생님, 보여드리는 거야 지금 지난 3년 동안 3번의 수능 동안에 만점을 받았을 때 50점, 만점 받았을 때 원점수로 거기에 표준 점수와 100분이야 왜냐하면 지금 서울대 중심으로 변환 표준 아니라 표준 점수 쓴대요 표준 점수는 수능 시험 보면 시험지에 적혀 있어요 변환 표준 점수는 각 대학에서 가공하는 점수지만 중요한 건 서울대가 변환 표준 점수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시험지에 적혀있는 표준 점수를 쓰겠다 그러면 서연고라든가 서울 주요 대학들도 아마 표준 점수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이 표점 또는 백분위 또는 등급 이런 걸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조금 주요 대학에서 중요하니까 그걸 중심으로 제시를 한 거야 그럼 네가 봤을 때 네가 천천히 한번 보세요 딱히 유리한 감옥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 선생님, 진짜 좋은 감옥이잖아요 이거 봐 이때는 또 되게 안 좋은 감옥이잖아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자기가 택한 감옥의 표점이나 백분위가 어떻게 나올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매년 비슷한 성향을 비슷한 어떤 표점이나 백분위를 보인다 그러한 경향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 자식 한지와 세지가 표점이나 백분위가 유리하다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백분위 좋았던 적도 있지만 그렇죠? 좀 안 좋았던 적도 있고 또 안 좋았던 적도 있지만 어디 갔어? 질이 또 이제 안 좋았던 적도 있지만 또 좋은 적도 있고 표점 높은 적도 있지만 또 낮은 적도 있고 다 비슷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떤 과목이 표점이나 백분위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탐구를 택하지는 마세요 단 딱 하나 아까 말했지만 이 경제 과목은 상위권 모집단이 굉장히 상위권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자기 집 자기 학교에서 워렌 버핏이라든가 아니면 조지 소러스라고 불리지 않는 이상은 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뭘로 택하느냐 바로 이거죠 자기의 지금 상황 쉽게 말하면 구경수가 돼 있는 상황이냐 잘 안 돼 있는 상황이냐 두 번째 자기의 성향 이걸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얘기한다면 학교에서 내신으로 지정한 과목 중에서죠 마음 같아서는 학교에서 안 하는 과목을 기본으로 막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돼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서 미는 과목이 있는데 자기가 따로 학교에서 안 하는 과목을 하기도 해 너무 힘들어요 되도록이면 내신 비중이 여전히 높잖아요 정시 비중을 높이곤 있지만 여전히 뭐랄까 여러분도 알지만 수시 비중이 훨씬 높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는 교과과정 점수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신으로 지정한 과목 중에 자기 상황과 성향을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 다만 경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다 자기가 중하위권이라면 이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성향과 나의 성향 나의 상황을 잘 보란 말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난 지금 솔직히 말하면 거의 구경수가 1에서 9등급까지 있다 나 거의 5, 6등급이고 구경수를 빨리 3등급 이상 올려야 되고 시간은 없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생윤사문 하셔야 돼요 이건 선생님이 막을 수도 없어 본능적이야 왜 생윤사문은 아까 선생님도 몇몇 제자들하고 통화를 했지만 체감적인 분량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 체감적인 분량이 중요 그냥 절대적인 분량 말고 그 감옥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 공부해야 할 학습량 그게 체감 분량으로 봤을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이게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일 많다고 보고 또 예외 없이 이게 제일 적다고 봐요 이게 제일 적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경수가 밀린다 그러면 이거는 이걸 할 수밖에 없어 그럼 그리고 대부분 대학들이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얘네 둘을 지금 가장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얘네 둘은 거의 내신에서도 깔아주고 있는 편입니다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면서도 조금 좀 불안한 게 뭐냐면 내가 막 중심으로 몰아야 되는데 그렇죠? 몰아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아무튼 분량은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 세계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생들이 말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단순 암기가 뭐냐 이 한지와 세지는 이제 몰아갑니다 한지와 세지는 이것도 암기할 게 있어 근데 그 암기, 암기가 암기 내용이 뿌리 암기야 그래서 뿌리 암기를 통해서 되게 많은 거를 풀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제주도는 현무암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현무암이란 돌은 이게 전리 즉 금이 많이 가 있는 돌이야 전리라는 게 암석의 크랙이야 쉽게 말하면 금이 가 있어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물이 잘 빠지겠네 밭농사 하천은 늘 물이 말라 있겠네 건천 지표수 부족하겠네 하천 물이 없으니까 지표수 부족하겠네 지하수는 많겠네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세계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그냥 단순 암기 예를 들면 밀라노 칭령이 몇 년에 또는 로마의 황제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투스 이런 건 응용되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생으로 계속 넣어야만 되는 지식이잖아 차이점이 좀 있어요 사실은 체감적 난이도에서는 단순 암기가 많은 역사 쪽 과목은 조금 많다 다만 밑에 써놨지만 동아시아사는 최근에 베트남사가 빠지면서 학생들 말로는 체감 물량이 한 30%는 줄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자기가 또 역사라는 과목이 또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접한 어떤 인문적 지식이 역사적인 내용이죠 중학교 때부터도 국사나 세계살도 해왔고 사실은 양은 많지만 낯설은 측면에서는 조금 적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성향을 잘 알잖아 다시 말하지만 자기의 상황과 성향을 봤을 때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건 거의 왔다 빡 수준이란 말이야 왔다 빡 수준이면은 이거를 갈 수밖에 없다 내신도 당연히 유리하겠고 선택자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선택자가 굉장히 적은 굉장히 적은 예를 들면 세계사라든가 경제과목 같은 경우는 한 학교의 선택자가 10명이다 또는 20명이다 그러면 1등을 해야만 내신 1등급이 나오는 거잖아 전체의 4%를 1등급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택할 때 내가 좋아하는 하지만 좋아하는 거하고 또 잘하는 건 다르다 그러잖아 내가 축구 좋아한다고 축구를 매시처럼 하는 건 아니잖아 좋아하는 건 잘한 건 다르니까 현실에 있어서 고3은 현실이 적이어야 되잖아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역사는 좋아하지만 너가 시험 보면 3,4등급이라면 그렇죠? 이런 소수 감옥에서 세계사를 택하기는 조금 조금 위험 리스크가 좀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체감적 분량은 이렇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각각의 감옥의 특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윤사 공통적으로 수험생들이 말하는 것은 말장난이 많아 그러니까 관념적 내용이죠 구체적이 아니라 관념적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말장난이 많아 다만 철학적 내용이 많아서 논술이나 이제 쉽게 말하면 국어 국어에서 비문학 부분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있어요 뭔가 좀 어깨에 힘 좀 들어가죠 내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고 요즘에 말하는 테스형 테스형에 대해서 열심히 알 수가 있어요 플라톤 오케이? 뭐 해겔 칸트 그렇죠? 읽어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칸트의 얘기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타당한지를 따져봐라 뭐 이런 얘기들 생윤이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말장난도 많고 이 과목 중에서 사실은 론칭한지가 가장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뉴야 브랜뉴 신설 과목이야 그래서 아직도 출제의 경향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기출문제 풀었을 때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하는데 얘는 아직 그러한 패턴이 자리 잡지 않아서 매년 출제 경향의 어떤 스펙트럼이 좀 크다 그러더라고요 예측하기 좀 어려운 거죠 어떻게 나올지가 그리고 내용이 되게 가벼워요 이게 말 그대로 생활윤리니까 환경윤리 뭐 이런 거잖아 환경윤리니까 더럽히지 말자 별 내용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꼬고 꼴 수밖에 없고 여기 밑에 써놨지만 적은 내용으로 출제를 하다 보니 당연히 어디서 어려움을 구하려 하겠습니까 그렇죠 내용의 형식에서 어려움을 구하는 거야 알겠지 굉장히 그리고 선지 이런 것들도 까다롭게 내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앞에서 웃고 뒤에서 우는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선택자 수 1이고 그러나 이제 당연히 분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구경수의 학습시간이 부족하면 무조건 선택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대개 생윤과 사문 같은 경우 얘도 뭐 광범위하게 들어갑니다만 대개 국어하고 비례관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자기가 국어를 잘한다 이거 잘해요 선생님이 다니는 의사선생님이 의사선생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 딸이 해외 유학 갔다가 왔는데 영어나 수학은 따라가는데 국어하고 사탐을 따라가지 못한다 왜 그랬냐 외국에 오래 살다 오다 보니까 국어가 어렵죠 국어가 어려우니 또 어떻게 보면 국어를 가장한 어떤 시험인 사회탐구도 조금 어려워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또 들어갑니다 사문 사문은 생각보다는 말장난이 얘네보다는 좀 적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 중 나머지 중에서 지리는 가장 과학적 내용과 통계적 내용이기 때문에 말장난 할 수가 없지 아예 없어 얘도 당연히 없고 얜 제일 없는 게 지리야 몰아갑니다 지리적으로 말장난이 없어 근데 여러분도 자기의 성향을 보세요 말장난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 말장난이라서 제가 좀 낮게 얘기한 것 같지만 글을 읽고 말하는 거에 취미가 있는 분들 미래 직업이 기자나 아나운서나 또는 뭐 작가가 작가이신 분들은 그거 좋아하죠 저런 과목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약간 이과 성향이 강한 친구들은 되도록 이런 과목은 피하는 게 좋겠지 좋습니다 쭉 한번 차례대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문 선택자 수 많고요 배울 때는 이것도 재밌는 것도 생윤사문 중에서 사문은 또 재밌기도 해 근데 시험 때 아무래도 이제 국어시험이 되게 그렇잖아 국어시험이 되게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 당일날 컨디션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런 국어와 관련된 과목들입니다 사문 같은 경우도 시험 때 컨디션에 따른 점수 등락이 심해 반면에 질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있지만 그냥 지식을 묻는 거거든요 지식을 묻는 거야 과학적 내용이고 통계적 내용이니까 그냥 알면 맞추고 모르면 못 맞추는 거지 응용이나 아니면 관념적 내용이 들어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 과목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냥 기계처럼 풀면 돼서 타임어택이 가장 적은 과목으로 알려져 있어요 진짜로 아까 한 친구 말로는 두 번은 풀 수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시험에서 타임어택 적고 굉장히 안정적이야 점수가 얘네들은 국어 관련된 과목이기 때문에 점수의 등락도 좀 심한 편이에요 아 진짜야? 선생님이 뭐 없는 얘기를 하면은 금방 또 여러분들 또 밑에 댓글이 달릴 텐데 똑같도 사문은 똑같이 또 양이 적다 보니까 또 형식으로 대표적인 표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만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타임어택도 장난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선택자가 많기 때문에 또 내신이 유리하고 수시로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사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수능까지 가져가는 건 당연한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도 얘네를 또 많이 합니다 사람이 되는 게 뭐 눈앞에 당장 양이 적어 보이잖아 그럼 딱 봐도 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아까도 말했지만 역사니까 말장난이 있을 리가 없고 또 자기가 한국사 좋아한다면 시너지 효과 기대할 수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베트남사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분량도 좀 줄어든 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사 아 세계사는 여러분도 알지만 선택자가 일단 적고 경제와 함께 내신도 좀 불리한 편이고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와 법 말장난 없고 선택자 수도 좀 적은 편이고 근데 다만 인생에 큰 도움이 돼요 법을 알면 세상이 보이는 거잖아 법을 알면 법을 피할 수 있게 되죠 법을 이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역시 말장난 없지만 내신 또 불리한 편이고 그러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죠 우리가 어차피 경제의 동물 아닙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알았을까 선생님이 그래서 말장난의 강한 정도와 약한 정도로 좀 구별해놨고 또 내신에 유리한 과목들은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 선택자가 적은 과목들은 내신에 불리하다 어떤 규칙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성향을 보고 판단하면 돼 나는 이과 성향이야 그러면 역사나 지리 윤사생륜 사문을 제외한 여기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지금 상황이 영 좋지 못하다 국영수도 지금 내가 지금 수도권은 고사고라도 비수도권으로 밀리게 생겼다 그러면 뭐 눈 딱 감고 생륜 사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리감옥 선생님이 또 지리 선생님이다 보니까 지리감옥의 어떤 장점 뭐 단점도 있겠지만 단점은 이제 위치 공부하는 걸 좀 많이 어려워해요 여러분들이 막 이런 데를 다 외워야 되거든 예를 들어 양평 까평 이런 거 그래서 초기에 위치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 뭐 1년 정도 하다 보면 다 알게 되겠지만 처음에 여기서 너무 겁을 지워 먹어서 들어오자마자 발을 빼는 그런 경우가 좀 있죠 하지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지리감옥은 대단히 상식이 많아 상식적인 내용이 다른 감옥은 이런 게 거의 없어 상식적인 내용이 상식이 뭐냐 이거 읽어보면 깜짝 놀래 뭘 물어봐 이게 여러분 지금 평가원 평가원 최근 2년 중에서 내가 발치한 거야 우리나라 최대의 국제공황이래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서해안에 한국어 인천이잖아 봐라? 남북한을 연결하는 경의선이 지난데 경의선이 뭐냐면 서울과 신우주 연결하는 거야 서울하고 신우주 가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당연히 B지 이건 진짜 당신은 문맹입니까? 아닙니까? 를 물어보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보면 세계지리예요 방금 건 한국지리고 이거 봐라 두바이래 그럼 여러분들도 미션 임파서블 영화 봤잖아 브루스 칼리파 브루스 칼리폰과 그 큰 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800m 넘는 거 그거 있는 게 두바이거든 그럼 두바이 뭐 대충 금방 위치 찾아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모를 거야 뭐 다르프루 분쟁 뭐 사막화인데 뭐 사막이니까 당연히 이쪽 어딘데 세 번째 여행국이 뭐냐면 라일강이 있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있는데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너네 지금 동생 어린이집 다니는 네 동생도 마칠지도 몰라 이집트잖아 이집트 그치 진짜 진짜로 이게 평가원 문제야 되니까 평가원 문제 이것도 또 보세요 이것도 봐라 1970년대까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대 자동차 산업 그러면 미국이 제일 잘 발달되어 있는 거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자동차왕 포드 크라이슬러 GM 하면 디트로이트거든요 디트로이트 미국이죠 미국 디트로이트 그 다음에 60년대 이것도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대 그럼 이게 지중해잖아 그럼 지중해 연안의 C가 되겠지 뭐 하자는 거야 할만해요 평가원 최근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괜히 너무 쉬운 거 찾아낸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지리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공계 이과 자연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게 과학적인 내용도 많아요 지금 뭐 수업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에서 배웠던 화강암 관이밤이죠 관이밤 우리가 이제 화성암은 마그마가 땅에서 굳은 화산암 땅속에서 굳은 관이밤 이 관이밤의 대표 이런 거 이거 봐 관입 뭐 이런 말이 막 나와 마그마 이런 말 문과 문과가 뭐 사탐에서 그 다음에 석회암 석회암 뭐 공룡 발자국 뭐 조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석회암이 되게 고생대에 형성된 거거든요 고생대 초에 근데 공룡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어 선생님 공룡은 주락이 아니에요 중생대 주락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맞질 않죠 시기적으로도 맞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랫동안 변성 석회암이 변성 작용 받으면 대리석 되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걸 물어봐 이게 무슨 석회암이 무슨 변성암이야 말도 안 되지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면 이제 기후도 보면은 대개 과학적인 내용이라서 읽어보시면 뭐예요 굉장히 무더위라네 폭염 뭐 이런 거거든 뭐 예를 들면 이런 전선 장마 전선 우리 알잖아 찬공기와 찬공기 내려오려고 그러고 지구 이제 열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더운 공기는 올라가려고 그래 그럼 내려오는 놈 입장에서도 여기가 맨 앞이잖아요 올라가는 놈 입장에서도 여기가 맨 앞입니다 이게 프론트라인이죠 전선이 있듯이에요 전선 전선 성질이 다른 두 공기의 만남 무거운 찬공기가 뜨거운 더운 공기 밑으로 파고들면서 더운 공기 상승함에 비를 뿌리죠 비는 항상 상승기를 내리니까 그래서 비를 내리는 것 중에 하나지 전선성 강수 배울 때 대류성 강수 소나기 전선성 강수 장마 산을 만나 지형성 강수 뭐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북서풍이 분다 그럼 당연히 이제 북서풍이 분다는 건 이렇게니까 우리보다 고위도 지방에서 바람 부니까 이건 당연히 차갑겠지 폭염하고는 관련이 없을 거고 이게 열대에서 만들어진 이동성 적이야 지구 열수지 균형 맞추기 위해서 열이 과잉하는 적도 지방 중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것이죠 태풍이 불 때 폭염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물론 이제 태풍의 바람 그늘 쪽에 일부 그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전역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때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구로 봤을 때 아열대 고기압이거든요 바다에서 여기죠 고온 다습하죠 무더위를 가져오는 우리나라 여름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 들어가면 이렇게 배워요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대표적 기단이 시베리아 기단 그 다음에 바다의 차갑고 습한 오우측회 기단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기단 얘가 여름 6, 7, 8월 지배하고 얘가 늦봄, 초, 여름 5, 6월 지배하고 얘가 나머지 기간을 지배한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럼 얘네 둘이 6월 달에 만나서 6월 달에 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차고 습한 놈, 덮고 습한 놈 전선성 강수 아까 말한 그거지 이게 장마전선 근데 얘가 이제 뒤에 가면 얘가 커지니까 7, 8월 달 되면 우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지배를 받으면서 덮고 습한 날씨가 계속된다 답은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기후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도 지구과 같이 하는 친구들에게 세계지리는 한국지리는 굉장히 겹치는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한지, 세지 자체가 또 약 20% 정도 내용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A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곳은 지각판이 갈라져 그럼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그 사이를 세살이 메꾸듯이 이것은 판이 발산되는 경계에서 주로 일어나는 거거든 뭐 아이슬란드라든가 해령이 있는 곳이죠 또는 이제 대륙판이 찢어지는 동아아프리카 지구대라든가 이런 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충돌에서 만들어지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없죠 오케이?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과학에서 배웠던 조산운동 시원생대 두 판이 분리되는 이건 뭐 여러분 배우셨나 모르겠지만 고생대 때 만들어진 산지입니다 고기스 꼭산지인 에팔레치아니까 판의 발산 경계는 아니죠 이미 판의 경계에서 멀어졌단 말이야 오케이? 이건 대표적인 게 해양판과 나스카판하고 남미판이라는 대륙판이 만나서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지는 곳이죠 답은 이제 5번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자 그러면 내년에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매우 늘어난다 거기다가 이제 이공계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도 사탐을 택할 수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은 이기상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데요 자 아무튼 이거 사랑 여러분 사랑 더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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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다가 아니라 더럽 더럽 이기상과 한국질을 하면 문제는 당연히 없는데 뭐 그런 얘기보다도 이런 학생들 선택이 가능한다면 선택자 수에서도 3, 4위를 한단 말이야 한지 문제 없어 불리함 없어 내신도 수능도 불리함 없어 소수과목도 아니야 3, 4위야 거기다 과학적 내용도 많아 무슨 얘기냐 점수가 균등 매번 비슷하게 나와줘 국어실력 딸려도 좋아 오케이 또 컨디션에 따른 영향 받질 않아 타임어택도 없어 표풀이 등 형식적 어려움도 적어 그럼 여러분 생각에 다 좋은 건가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초기에 위치 공부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장점이 많은 과목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학교에서 내신 중심으로는 너무 좀 암기 중심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지세제에 대해서 뭔가 좀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있으면 12월달 정도 되면 선생님이 이제 개념 강제에 앞서서 위치 강좌 열 거야 한번 들어보시면 지리 선택하기를 너무 잘했다 생각이 들 겁니다 오케이 하여튼 강의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좋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 수업 시간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모여는 부ín Plein 그냥 stands 고맙습니다 이는 게 좋은